만약 캡틴 카터가 뉴욕 사태에 떼 있었다면 어땠을까? 왓이플 시즌2 5화 시작합니다 이 세계는 스티브 로저스 대신 페기 카터가 혈청을 맞은 세계 영웅 캡틴 카터로서 살아가던 어느 날 하이드라 스톰퍼와 주호합니다 안보신 분들을 위한 짧은 설명을 하자면 시즌1 캡틴 아메리카가 되지 못한 스티브 로저스에게는 하워드가 만든 수트 하이드라 스톰퍼가 주어졌는데 당시 함께 적을 소통하던 스티브는 끝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은 물론 공격하려 들고 있죠 나타샤와 카터는 겨우 도망쳤고 스톰퍼의 다음 목표가 장관이 된 버키반즈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곧바로 하이드라 스톰퍼가 등장 적이라 판단한 쉴드는 그를 제거하려 하는데 버키는 차마 친구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어 카터가 등장 스티브가 조종 나가는 거라 확실한 카터는 그를 구해보기로 합니다 테사렉트의 힘이 담긴 스투덕에 무사했을 거라는 스티브는 블랙 위도우드를 양성하는 레드룸이 조종하고 있을 거라 확신했죠 제정신이 돌아온 스티브 이들은 고창 레드룸으로 향했고 옛 훈련소라는 마을의 진입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예상대로 이는 레드룸에 멜리나가 버린 집 만들어선 뷰 squad 바이러스 암건 뷰드 뷰드 다시 한번 싸움이 시작되고 나타샤와 카터 모두 궁지에 몰린 가운데 카터는 차마 스티브를 공격하지 못했고 카터의 진심에 정신을 차린 스티브는 레드롬을 폭파시켰습니다 스티브는 사라졌지만 카터는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누군가 카터를 낳지 정신을 차린 카터는 어딘지 모르는 세계에서 깨어나 닉큐리 그리고 완다와 마주하며 왓이프 시즌2 오아는 마그를 내립니다 어쩌다보니 아이언맨 슈트와 관련한 내용이 3번 연속 나왔습니다 사실은 마블도 아이언맨이라는 치트키를 활용하기로 한 것 아닐까요? 그나저나 전편도 그렇고 이번편도 그런 것이 시즌1의 내용과 계속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이 왓이프 시리즈는 단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블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대형 시리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시즌1을 안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에는 완다가 캡틴 카터를 데려간 것으로 보아 일단 같은 시간산의 완다는 아닌 것 같고 후반에 거대한 적과 맞설 새로운 동료들을 모으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